저는 여러분과 함께 병고침 받는 일곱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기야 5장 8도 14절 이야기해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키가 장대하고 홀력이 크게 생긴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을 위해서 전투에 나가 많은 승리를 거두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많은 훈장을 타고 왕이 귀하게 느끼고 온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이 모르는 큰 불행이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군복에 화려한 훈장 뒤에 숨어있는 육체는 문둥병이 들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밖에 나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나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과 같은 방에도 살지 못하는 격리된 문둥병 환자였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를 잘 비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오늘날 시대보다도 지혜가 많고 지식도 많이 얹고 총명하고 과학적인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모두 다 최악의 문둥병이 들려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염증인 문둥병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화려한 것 같으나 우리 속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최악의 문둥병이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한 장군은 이런 비극 가운데 있었는데 아람 군인들이 일선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몇 포로로 잡아온 중에 어린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남한 장군의 주모를 도와서 가사를 돌보는데 그 주인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그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을 것이오.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그 병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믿음은 더러움에서 남의 더러움은 크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되어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부인은 너무 기쁘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일을 돕는 기집애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한 장군도 뛸 때서 기뻐하여 그는 곧장 아람 왕에게 와서 왕이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에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니 이스라엘 왕에게 추천서를 하나 적어주십시오. 왕이 기쁘게 추천서를 적었습니다. 내 부하 남한 장군이 가거든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 앞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 남한 장군이 위세당당하게 군대를 거느리고 영화로운 술에 타고 많은 선물을 씻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그 편지를 전달한 이스라엘 왕이 보고 옷을 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문둥이를 고칭해 틀림없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에 틀림이 없다. 왕이 옷을 찌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그를 내게로 보내서 이스라엘에 스지자가 있음을 내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남한 장군과 그 일행을 엘리사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가보니 조그마한 초가집에 사례문을 딱 달아났는데 남한 장군 일행이 왔다고 호령을 하니까 나오는 것은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니라 엘리사에게 시정주는 종이 총총구름으로 나와서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지금은 우리 주인께서는 바빠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수가 없고 오직 나에게 말을 남기셨는데 그 말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고 합디다. 그러고 총총구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 이 정말 남한 장군이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체면을 짓밟으며 푼 수가 있지 내가 시리아의 대장군인데 그래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손으로 자기를 축복해주고 당체를 두들겨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사람을 뭐로 대집하는가 내가 요단강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될 바이야 우리나라에 아마나강과 바라바라강이 물이 얼마나 맑고 좋으냐 그곳에 목욕해서 낫지 이곳에 낫겠느냐 난 돌아간다 분도 막심해서 돌아가니까 그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승을 냅니까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병나기 위해서 하실 것인데 요단강에 가서 일곱 분 목욕하라 하는데 그걸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목욕하소 좋은 보좌관을 두어야 됩니다 안 그랬으면 돌아갈 건데 보좌관의 간청에 의해서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그 거대한 장군이 물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니까 물에 빠진 주석이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문둥병 환자예요 다섯 번, 여섯 번 그래도 문둥병 환자예요 그러나 일곱 분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순식간에 그 몸에 문둥병은 사라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일입니다 아, 막 요단강물이 흙탕물이 되도록 뛰고 굴리고 고함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사람들마다 안고 얼싸 안고 야단 덥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옛말에도 천이 무봉이란 말이십니다 하나님의 옷을 만들 때는 바늘로 깊지 않고 만든다는 말이십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순식간에 놀라운 기적으로 나아십니다 성계에는 야외는 변역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또 이 남한 장군에게 일어난 기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남한에게 일곱 분 목욕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곱 가지 단계를 지켜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그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간혹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쳐줄 의무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로 보면 예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휴식하러 가셨는데 스르부등의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고함감치십니다 다비스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내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 예수님이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사정을 하며 도와달라고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 가서 부탁하니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었다 거부해십니다 그러자 그리 도익하는 앞길을 막고 여자가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내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병고치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고 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것은 부모의 이무요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고치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떡이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이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에게는 주지 않는 이방인을 개라고 그때 말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 또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받아 먹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감탄해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 하도 그 시로 그 딸이 낳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로 컸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병고침을 달라고 구할 권리가 있고 주님은 또 우리를 호소해 줄 의무가 계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는 제일 첫째 조건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계를 해야 돼요 병은 아담의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온 심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인생을 지었을 때는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도 죽고 몸도 죽게 된 것입니다 증경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전학과를 따먹고 죄 짓고 이 몸이 흑으로 돌아가려면 병들어서 썩어지어 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스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질병은 그 근본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병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으로 여러 가지 병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죄로 병이 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가 베드시타 연못에서 호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직접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았으니 또 죄 짓고 병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죄로 병들은 것은 요사의 에이저 병 보십시오 아프리카는 에이저로 말미암아 온 대륙이 멸망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말은 하지 않지만 에이저의 환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 에이저의 병에 걸릴 이유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죄 때문에 에이저에 걸려서 자기도 죽고 또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야구부서 5장 14질로 16결에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죽겠어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문은 역사느님이 많으리라 하시므로 병고침 받기 원할 때는 꼭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죄로 말미암아 병들기도 하고 간접적인 부모의 죄, 이웃의 죄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하간 병이 타고 오는 줄인,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오석준 안수집사님이 15년 동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는 집 팔고 남의 돈도 빌려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 닫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그는 방황의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만이 쉬면 그는 창가산 꼭대기에 가서 우상에 절하고 우상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성진 결과로 얻은 것은 폐가 망신 밖에 없습니다 화병이 나서 1년 동안 집을 떠나 돌아다니다가 1년 후에 돌아보니 부인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알 수 없는 무서운 병이 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파탄이 되었습니다 그때 구역장의 전도를 받고 부부간에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는 15년 동안 우상 숭배였으므로 마귀가 굉장히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만 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부부간에 주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남편의 병도 낫고 부인의 병도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하십니다 요사이 열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적은 병이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치료해 주시는지 아닌지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문둥이가 하나 나와서 주의 뜻이 오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로 문둥둥이 나왔는데 이 문둥둥이 환자는 병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과연 내가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1절로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우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죠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107편 17절로 20절에는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영보로 권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실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더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외께 부르시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서 위경에서 근지신다고 말하십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병들어 절망에 처했을 때 회개하고 부르지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고쳐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10절로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그리고 야외께서 그로 상암받게 하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당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또래에서 40에 하나하만 매를 맞고 등이 칼이 알게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채찍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주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신이자 이사회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장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시미로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주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중에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하도 혈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사의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병은 영적 정신적 스트레스로서 우리가 앓는 병의 70%가 정신적인 것에서 연유한다고 말하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론붙어다였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하십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귀에게 눌린 것이 병이 된다고 말했는데 이 악적으로도 7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의사가 의료활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의 퍼센트는 한 20%밖에 안됩니다 100명이 오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의 성령을 받고 평안을 얻으면 병은 낫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탐탁해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교단 성도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깐 성경말씀 묵상시간을 조사하니 성도의 과반수 이상인 52%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읽어준 성경과 설교 이외에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의 병들죠 과반수 이상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외에는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 한 번도 펼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일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52분 일주일에 52분입니다 집사는 1시간 27분 장로 권사는 2시간 37분 정도 성경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낚은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으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수술하는 하나님의 메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세를 우리가 멀리하면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넘치도록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잠시하고 난 다음에 즉시 치료가 안 온다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난 다음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도 안 왔는데 그냥 기도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마개의 쥔을 깨뚫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노아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과부가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안을 갚아달라고 할 때 이 재판관이 비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자주 자주 계속해서 부르지느니 나중에 이 불이한 재판관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자가 자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계속해서 근질기게 기도해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리야마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 번 기도하면 끝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부르치셔야 돼요 10편 91편 15장 16절에 제가 내게 간관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란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라 했는데요 장수하자면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암이나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호혈압에 안 걸리면 백살까지 살아요 그러나 성인병이 걸림으로 장수하지 못하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들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서 부르치야 기도하면 낫거든요 성경의 희석이야가 하나님이오 이사야를 보내가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하니 집안을 정리하라 했을 때 그가 걸어누워서 병을 향하여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통구하고 기도하니깐 주님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하라 너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미순 권사님께서 목에 이상이 있어 단층 차린 경우가 종합검사 해보니깐 갑상승에 문제가 있다고 수술하자고 해서 40분이면 된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두 시간이 걸렸어요 보니까 갑상승은 암입니다 암덩어리를 다 떨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항암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는데 눈도 안 보이고 목이 너무나 아프고 항암제를 맞아 목과 얼굴이 항아리처럼 부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너무나 전도 아니하고 신방도 아니하고 하나님 사업에 열중하지 않고 게으린 죄를 회개하고 결사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결사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결사적으로 부르셨게 되는 거예요 미리부터 결사적으로 부르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평안할 때는 결사적으로 안 부르셔요 그래 우리 권사님의 인정은 무사형 성우를 받았으니 병상에서 결사적으로 주님께 부르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 며칠 만에 목이 아픈 것이 사라지고 항아리처럼 부어올랐던 얼굴이 깔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찰을 해달라고 해서 진찰해보니까 암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열심히 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같이 여러분 확신이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않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병들면 안수기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로나 목사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야고버스 5장 14일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나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면 그를 통해서 고치겠다고 말하십니다 무슨 장로님이 교인들을 위해 의시되고 다스리려고만 하는 것이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라는 것은 교인들이 기름 간에 고통당할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해 주는 역사를 하는 것이 장로인데 특별히 몸에 병들었을 때 장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럼 장로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장로가 없을 때는 평신도라도 집사라도 지역장 구역장이라도 병든 자에게 가서 부드럽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니다 이 성경말씀 마가복음 16경 17절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십니다 손을 얹은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으로서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지 말입니다 손을 얹은 게 있는데 몽둥이로 때려가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병자 위에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 죽여놓고 난 다음 나는 안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없어요 손을 얹으라는 것은 사랑의 손길을 얹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심망해도 환자가 있으면 손을 잡지 않아요 그 몸에 부드럽게 손을 얹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가서 사랑으로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호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병들어서 자기 혼자 힘으로 기도하기가 벅찰때 주의 종이나 장노인들에게 기름 보험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믿는 성도들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주면서 기도해주면 주님께서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 병들면 환경이나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됩니다 내가 느끼고 감각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고 떨면 안돼요 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없는 말씀에 써야 돼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에 써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워도 이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사탄아 이 거짓되고 헛된 짓 하지 마라 나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스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냅니다 보는 것으로 따라가면 믿음이 아니죠 안보이더라도 말씀에 써야죠 7회옥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외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복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하는 야외입니다 즉 의사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의사선생님인데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서 고생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치전능하신 분이신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확신해야 됩니다 아직 없는데도 잊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시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백살이 되고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도 개치 않으십니다 그런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약속만 바라본 것입니다 약속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치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고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외의 말씀은 새세트로 이두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써야 돼요 수리국기 2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외를 숨기라 그래하면 야외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층에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날수를 채우게 되십니다 그럼 우리 날수는 뭡니까? 성경에는 노아홍스 이후로 우리 인생의 날수는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여러분 다 120살까지는 살아야 돼요 야외의 하나님을 잘 숨기면 하나님이 물과 양식에 복을 주셔서 병을 재하고 날수를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120살은 너무 기니까 그까진 살지 마시고 그래도 짧아도 90까지는 사세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단호히 믿어야 돼요 그럴까 그러지 마세요 믿어야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병고침 받아도 감사하고 이미 병고침 받을 확신을 얻었어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히브리스 13장 15절에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안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가하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가라고 하십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야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죠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야외께 경배할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면 내게 희생적인 예물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만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진실한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가죠 야외께 감사를 드리면 그 진짜 감사가 돼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함을 받았을 때 반드시 예물을 드려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3분지 1을 병고치는 데 보내셨습니다 열두 제자 70인의 제자 및 최후의 명령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병고칠 것을 주님께서 강력히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병고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50%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은 손의 등과 앞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기초는 치료에 있습니다 치료가 없는 천국은 여러분 철학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야구부는 공에서 신에서 교회 장로들의 직분 중에 중요한 것은 병든 자를 신방하고 치료의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치료 안 받을 권리가 있으며 둘째 우리가 간접적인 죄나 직접적인 죄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오 셋째는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오 넷째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근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오 다섯째로 안수 기도를 받을 것이오 여섯째는 단호히 눈에 나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이고 성에 잡히는 걸 없어도 믿어야 될 것이오 일곱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걸어갔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과 역사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참수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영적인 문둥병인 죄에서 치료를 받고 육신적인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믿고 영적인 문둥병에서 고침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육신적인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